예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푸누스 제임스 안입니다. LAC 체제임금이 7월 1일부터 66달러 4센트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속자가 450억달러에 달해 올해 추가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바인 한인식당 침입 무장강도 용의자 2명이 모두 다 체포됐습니다. 한국 성매매 업소들을 협박하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사이비 여성단체 간부가 버지니아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한인 입양인들의 염원이었던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 새벽에 개막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2월 4일 금요일 카푸누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와 공공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강제 퇴거가 걱정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가족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미납한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100% 지원해 여러분이 주거지를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임대료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집주인에게 신청 여부를 알려 강제 퇴거를 방지하세요. 여러분의 시민권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하우싱이스키 닷컴을 방문하거나 833-430-2122번으로 전화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캘리포니아주 후원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최저임금이 7월부터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LAC 최저임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간당 16달러 4센트로 인상됩니다. 어제 에릭 갈세티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간당 임금이 15달러니까 7월부터 1달러 4센트가 오르게 됩니다. 기존 최저임금 15달러에 7%의 인플레이션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LAC 근로자 60만명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LAC는 미 전국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들 중 하나로 꼽히지만 물가 수준을 비춰보면 시간당 16달러 4센트도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올해 경기부양금을 추가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400억 달러가 넘는 새소입 흑자 때문입니다. 1인당 1100달러까지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해 추가로 경기부양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재정 흑자 규모가 450억 달러를 초과해 최소 주민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경기부양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브라이언 존스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초과 새소입이 457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 초과된 새소 흑자분을 주민들에게 나눠줄 경우 1인당 1125달러가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족은 4,5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받게 돼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개빈 뉴썸 주지사는 2,260억 달러 규모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경기부양금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썸 주지사는 납세자들에 대한 추가 환급을 거론해 경기부양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세금이 초과 징수됐을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주법이 지난 1979년 제정된 바 있어 엄청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경기부양금을 추가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골든스테이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각 가정에 600달러, 잔해가 있으면 추가 500달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피터장입니다. 어바인 한인식당 무장강도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2명 중 1명은 식당을 그만둔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어바인 한인 바베큐 식당을 털었던 무장강도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어바인 경찰은 1월 19일 오전 11시 어바인 컬버드 드라이브에서 한인식당 얼라 바베큐에 진입해 직원들의 지갑과 스마트폰 등을 경탈해 권총 강도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무장강도 용의자들은 알린 황과 알린 마이클 바부르 등 2명입니다. 지난달 19일 범행 당시 이들 중 1명은 직원들을 화장실로 몰아놓고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갔고 두 번째 용의자는 금고와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어서 금고와 금전 등록기가 비어있자 강도를 종업원들에게 강탈한 지갑과 휴대폰 등을 가지고 뒷문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용의자들 중 한 명은 알린 황을 먼트리 파크에서 체포됐습니다. 알린 황은 지난 2017년인 이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는 종업원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범행 당시 사용한 은색 반자동 권총과 식당 종업원들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용의자 알린 마이클 바부트는 지난 1월 20일 도난 차량을 운전하다 헌팅턴 비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오렌지 카운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플린 뉴스 전입학이었습니다. 한국 성매매 업소들에게 상납금 협박을 하다 미국으로 도피했던 사이비 여성단체 간부가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 사건을 한국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상납금을 요구하다 미국으로 도추해 3년째 버지니아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던 한국 여성단체 간부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한국 대검찰청은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일명 여청단 부단장 A씨가 최근 미국에서 강제 추방돼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청단은 2016년 4월경 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설집됐지만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와 그리고 경기지역 폭력조직과 결탁해 경찰의 상태 업소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업소를 장악하고 수익금을 상납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청단을 설립한 B씨는 이미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에 강제 추방된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2월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국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사나 국토안보수사대와 공조해 A씨가 버지니아에서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연방 이민 당국과 A씨를 송환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작진을 펼쳐왔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버지니아주에서 ICE에 체포돼 지난 2일 강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뉴스 제플리였습니다. 한인 입양인들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오늘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 가정에 입양됐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법안입니다. 2015년 첫 법안이 발의된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된 것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입양인들이 올해 염원인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오늘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 법안이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발의된 지 7년 만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부모에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등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안한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방인 4만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방된 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한인 입양인은 약 2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이방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추방되는 미국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인 입양인 등 한인 사회가 추진해왔던 이방인 시민권법안 Adopt-A-3-10 Act of 2021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GC에 따르면 하원은 오늘 이 법안을 미국 경쟁법안에 첩부한 수정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221-2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이 하원에서 공당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많은 입양화를 받아들였으나 그 중 상당수 가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일부 한인 입양인들은 불체자로 몰려 한국으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KGC는 1945년부터 1998년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중 2만 5천에서 4만 9천 명이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국적 입양인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0년 입양 가정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일 경우 입양화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소화시민권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법 제정일 2001년 2월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정한 탓에 이미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은 여전히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하훈을 통과한 법안은 소화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됐던 해외 출신 입양인에게도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플렛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미크론 여파에도 불구하고 1월 한 달간 미 기업이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46만 7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미국 경제의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때문에 15만 개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치의 3배가 넘는 놀라운 일자리를 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과 4월 단 두 달 동안 사라진 일자리 2236만 개 중 300만 개가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률은 4%로 2020년 2월에 3.5%에 비하면 0.5%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하수에서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아직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는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하수에서 알려지지 않는 정체불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변이들은 국제인플루엔자 정보 공유기구 GISAID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는 새로운 돌연변이 패턴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A&M 대학과 미주리대 퀸스 칼리지 연구진은 2020년 6월부터 뉴욕시 14개 폐수 처리 공장에서 폐수를 제출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춘 유전자, 염기서열 분적을 진행한 결과 새로운 돌연변이 형태의 바이러스가 폐수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뉴욕 코로나 감염자 가운데서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종류라고 밝혔습니다. 미주리대 바이러스 학자 마크 존슨도 미스테리 변이라는 것을 외에 다른 설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의도적으로 피했거나 유전자 시퀸싱으로 검출되지 않는 확진자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새 변이 바이러스들이 동일한 폐쇄 시설 몇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장기 유료 시설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변이의 출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에서 나온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해당 하수에서 유전자 물질을 분석했으며 개와 고양이에서 나온 소량의 RNA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생물학자 모네코 트리 회원은 그동안 사람에게서는 일출조 불명의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출조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펀 뉴스 전이박이었습니다. 방금 뉴욕 하수에서 정체불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처럼 CDC가 미 전국 주요 도시들의 하수를 분석해 코로나 확산과 변이 출현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확산 양상과 변이를 추적하기 위해 생활 하수를 감시하는 시스템 NWSS를 도입했습니다. CDC는 오늘 코로나 데이터 추적 시스템에 미 전국 지역 사회 수백 곳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감토 양상 그리고 변이 출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하수 데이터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를 분석하면 특정 지역 사회에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펼쳐 있는지 또는 어떤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지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배설물을 통한 바이러스 배출은 대체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거나 검사를 하기 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가올 코로나 유행이나 신종변이 출현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DC의 전국 하수 감시 시스템 NWSS 책임자 Amy Covey는 누군가 감염되면 아주 일찍부터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한다며 사실상 우리가 보게 되는 감염의 첫 증오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 검사 샘플을 통해 오미크론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하수를 통해 오미크론이 먼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CDC는 2020년 9월부터 하수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현재 255개의 하수 샘플을 채취해 분석합니다. CDC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샘플 채취소 250곳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코로나19 속 기대와 우려 속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막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개막식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정말 대단하고 멋있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획식은 함께하는 미래, Together for a Shared Future를 슬로건으로 베이징 공립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91개의 나라, 2,900여명의 선수들은 20일까지 베이징과 옌칭, 장자카우 3개 지역에서 7개의 종목에서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거룹니다. 오늘 개막식은 영화 붉은 수수밭으로 유명한 가장 거장 장이마우 감독이 지휘했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규모가 대폭 축소됐지만 거장의 상상력은 대단했습니다. 불꽃을 이용한 카운트다운으로 시작을 알렸고 무대 위로 솟아오른 얼음으로는 각 나라말로 웰컴 인사말이 나왔습니다. 계획식의 꽃인 성화점화는 눈송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성화주자는 2000년대생인 다니기르 이라무장과 자우자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권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위구로족 출신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이들은 눈꽃 조형물 가운데 들고 있던 상화를 꽂았습니다. 작은 상화가 그대로 성화대로 변했고 상화대는 눈꽃송이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20일까지 동계올림픽이 진행이 되는데요. 미국 LA에서 보시는 분들은 MBC 방송국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피카으로 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물러가기 전에 어저께 영어 돌발 퀴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뭐를 물어봤냐면 EDD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PUA가 뭔지 영어 아니면 한국말로 설명을 해달라는 퀴즈였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구독자분들께서 어느 분들이 PUA를 받고 계신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PUA를 받고 계시면 이 질문에 대합을 제대로 못하시면 저 엄청 실망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내 실망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저께 제일 먼저 5분 당첨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마스크를 100장씩 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렸는데 제일 먼저 답을 해주신 분들이 제가 축하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루시 콰악 제일 먼저 팬데믹 언엠플리먼트 어시스턴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여기 제니 킴 씨 제니 킴 씨는 약간 오바락으로 좀 그런데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PUA 팬데믹 언엠플리먼트 어시스턴스드 연방 케어색트에 따라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실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PUA는 정규 실업보험 유아의 자격이 없고 COVID-19 관련 상황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실업자에 대해 지원을 제공 오마이긋네스 엄청 100점, 1000점 진짜 100점 만점에 10점은 아니고 어쨌든 너무 자세하게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니 킴 축하드리고요. 3등은 탐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PUA 팬데믹 언엠플리먼트 어시스턴스드 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은창씨 축하드립니다. PUA 팬데믹 언엠플리먼트 어시스턴스드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답장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퍼블릭 뭐라고 그러지? 퍼블릭 언엠플리먼트 어시스턴스드 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땡 틀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2월 4일 카파누스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